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츄키팜 츄키팜드림 안녕하세요 츄키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퓨마와 포켓몬스터의 콜라보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카츄와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신발 4종 그리고 1세대 스타팅 3종의 최종 진화체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그리고 맨투맨 그리고 피카츄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카츄 신발입니다 박스는 몬스터볼 색깔의 빨간색에 퓨마와 포켓몬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몬스터볼 모양의 실루엣 뒤로 팬텀과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피카츄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이 포켓몬들은 신발의 주인공이 되는 포켓몬이고 팬텀도 한정판 팬텀 신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몬스터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포켓몬 트레이드 마크가 퓨마의 마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신발은 라이더 FB 피카츄라고 되어 있고 컬러는 엠파이어 옐로우 페일 레몬입니다 이 신발들은 아동용과 성인용 각각 두 종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포장용 종이에도 포켓몬 퓨마라고 디테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이렇게 퓨마 글자 밑에 피카츄가 윙크를 하고 있고 옆면을 보면 피카츄의 백만볼트 스킬과 비슷한 느낌으로 홀로그램으로 번개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번개 모양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신발 밑창에도 퓨마 포켓몬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발 디자인은 퓨마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라이더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물의 숲 콜라볼 때 구매했던 동물의 숲 라이더와 디자인이 거의 똑같고 다만 색깔을 피카츄를 모티브로 해서 노란색과 까만색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윙크하는 피카츄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고요 그리고 피카츄 열쇠고리는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밑창을 자세히 보면 피츄, 피카츄, 라이츄 순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 신발 뒷면에는 각 포켓몬의 도감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피카츄 색깔의 라이더 신발입니다 추가로 흰색깔 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리를 모티브로 한 신발입니다 이 박스는 모든 종류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이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죠? 옆면을 보면 슬립스트림 체르맨더라고 되어있죠 파이리를 모티브로 한 신발입니다 파이리를 모티브로 한 신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이리의 주황색을 가지고 왔고 가운데는 퓨마와 파이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에는 파이리의 실루엣과 퓨마 포켓몬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파이리의 불꽃 타입 모양 그리고 옆면에는 마찬가지로 파이리 열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약간 파이리의 불꽃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발 밑창까지도 파이리 색깔로 되어있군요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파이리 신발도 마찬가지로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이렇게 진화하는 순서와 함께 각 포켓몬의 도감 번호가 신발 뒤편에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포덕들을 설레게 하는 것 같죠 자 앞에 두 신발은 제가 신을 큰 사이즈의 신발이었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신발은 해피팜님이 신으실 작은 사이즈의 신발입니다 다음은 이상의 씨 신발입니다 라이더 FV 불바사우러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색깔은 아이비 홀리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디자인은 라이더 신발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피카츄와 같은 디자인이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상의 씨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퓨마 이름 밑에는 이상의 씨 얼굴이 있고 아까 피카츄 신발과 디자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동물의 숲 콜라보 했었던 라이더 신발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상의 씨 열쇠고리도 달려있고 내부도 보면 이상의 씨 실루엣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풀타임 마크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상의 씨 색깔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퓨마 마크 눈 색깔이죠 그리고 바닥은 마찬가지로 피카츄 라이더와 동일합니다 일단 색깔 구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귀여워서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해피팜님 사이즈가 빨리 매진이 됐었습니다 자 신발 밑창을 자세히 보니 이상의 씨 이상의 풀 이상의 꽃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루트와 함께 뒷면에 도감 번호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해피팜님의 사이즈 꼬부기 신발입니다 스웨이드 클래식 스쿼트 뿌띠 푸어 나이트로 블루 자 이 신발도 흰색깔 끈을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가 포켓몬의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렸습니다 이 신발 포장지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동지방 포켓몬들의 도감 번호를 번호순으로 이상의 씨부터 뮤와 뮤츠까지 이렇게 쭉 다 인쇄해 두었습니다 신발 포장지까지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자 꼬부기의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온 스웨이드 클래식 신발입니다 퓨마와 꼬부기 얼굴이 있고 옆면에는 꼬부기 열쇠고리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꼬부기, 어니북이, 거북왕, 진화, 루트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각각 포켓몬의 도감 번호까지도 있죠 그리고 뒷면에는 물타입이기 때문에 물타입 마크까지 있습니다 옆면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에 꼬부기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밑창까지도 꼬부기 색깔 그대로입니다 이런 밑창의 디테일들까지 상당하게 잘 만든 훌륭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은 이렇게 앞면에는 퓨마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뒷면에는 1세대 스타팅 3종의 최종 진화체가 도감 번호와 함께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목택에는 아까 신발에 그려져 있던 이미지가 그대로 있군요 전반적으로 색깔은 이상의 씨와 어니북이 같은 느낌의 색깔이고 이렇게 옆쪽에 몬스터볼 디테일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옷의 퀄리티는 대기업에서 만든 만큼 준수하군요 그리고 반팔 티셔츠 반팔 티셔츠에는 정면에 이상의 꽃, 거북왕, 리자몽 이렇게 1세대 스타팅 포켓몬에 최종 진화체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목 부분에는 퓨마 콜라보 포켓몬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퓨마 마크가 있군요 뒷면은 따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카츄 티셔츠 피카츄 티셔츠는 이렇게 앞면에 피카츄와 퓨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지우가 영문판 지우가 하는 말이죠 가라 케참 올 그리고 피카츄의 몸무게와 크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감 번호 25번 마찬가지로 포켓몬과 퓨마의 트레이드 마크와 그리고 포켓몬 콜라보 퓨마라는 자수가 목덜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따로 프린팅이 없고 옆면에도 프린팅이 없습니다 색깔은 약간 피카츄스러운 노란색깔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퓨마에서 출시한 포켓몬스터 콜라보 신발과 의류들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툭키판드림